그 여자애가 문제잖아. 어떻게 널 만나겠냐고. 나도 알거든. 그래서 지금 머리 터지게 고민 중이잖아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어떻게 애매하고 눈 한 번 안 마지쳐. 우리 아이들 그 사람과 함께 잘 키우겠습니다. 우리 진영이 죽고서 자식처럼 키운해드린던 애가 어떻게 되나. 혼자 오셨어요? 남자친구분은요? 저 혼자 오게 됐습니다. 이서방 일 때문에 왔습니다. 재혼할 거면 애들은 내가 키운다고.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 정도 가구도 안 했겠습니까?